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눈뜨고 못봐줄 친명천하제일 대회로 가고 있습니다.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대회에서 친위대를 자처하는 바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며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의 인질로 잡혀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인질극이 빨리 끝내는 것이 과제라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두려워 명신경쟁이니 일극체제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다 친국민, 친민주당을 그리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는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당이자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짐이 곧 국가라고 했던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? 어버이 수령을 외치는 북한의 독재자가 독재자와 다를 게 없는 민주주의가 사라진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당화의 모습이 씁쓸합니다.